얘들아 그만 좀 해 아무리 찾아도 안 나오잖아 아이 엄마 아침도 걸렀잖아 밥은 좀 먹고 합시다 유리 형이야 귀신이야 1년이나 연애를 했다면서 왜 아무것도 안 나오냐고 수나가 벌써 다 태웠겠지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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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찾았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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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탈루시아 호텔 2111호 준하 씨? 그 자식인가 봐 이 자식을 특별한 학교에서 국어를 가르쳐 보세요 올드스쿨? 네 삼촌 엄마는 좀 괜찮아요? 엄마랑 동욱이 칼루시아 호텔로 갔어 그 2111호 그룹 샀겠다고 어? 내 차 어딨지? 와 이제 아... 아... 도와줘...